기다려봐, 형이 해줄게 근데 형, 뭐로 먹어요? 아예 잠깐만 기다려봐 안 갖고 온 거 아니야? 젓가락이요? 안 가져왔어 없다고? 손으로 먹으면 되지 뭐 근데 라면은 일단 이거 맛 봐봐 네 그건 계란말이고 아 맛있겠다 전복이랑 같이 해가지고 반찬으로 해서 먹어 너 잠깐 기다려봐, 여기서 너 잠깐 기다려봐, 여기서 가져올게 내가 기다려봐 맛 보고 있어봐 기다려봐 진짜 이등병이랑 병장 같아 전혀 얼마 안 남은 병장이라 저기 선생님 혹시 맛있게 드시고 계세요? 아 무릎 꿇었어 아 무릎 꿇었어 도발이 시리다고 했느냐고 어머나 어떡하지? 어떡해 완전 가시방송이 됐다 그러니까, 앉아보자 무릎 꿇고 있어 이들 웃기면 씹지도 못하고 있어 먼저 먹으라고 그러고 너도 무릎 꿇고 있으면 제가 바로 넘어가겠어 야, 여기서 착석을 하고 있는데 착! 착! 와, 우리 형이 무릎 꿇었다 죄송한데 혹시 나무젓가락 남는 거 있으세요? 아, 나무젓가락 앞에서 이렇게 한없이 약해지는 일단은 버리지 말아보세요 와, 아니야! 와, 아니야! 그러지 말아요 뭐 어때 뒤로 쓰면 되지 버리지 말아보세요 예 버리지 말아주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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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끌었어 이게 아예 어떡해 혹시 젓가락 남는 거 있으세요? 아 아 다행이다 먼저 곤란합니다 왜 저렇게까지 해요? 저 혹시 하나만 더 아 아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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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버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성아 가져왔다 제가 너무 나쁜 놈이 돼 네가 뭐가 나쁜 놈이 돼 어? 내가 모자란 놈이 되는 거지 아우 더 불편하게 하네 야, 부인 병 진짜 불편하게 하는 멘트거든요 안 돼 안 돼 안 돼 다음엔 절 시키세요 그냥 녀석 참 그냥 녀석 참 아 녀석 참 녀석 참 녀석 참이라는데 검정정신 많아여서 거의 별그레구야 뭐 이런 거에서 예 기영이 여놈 기영이 여놈 기영이 여놈 그냥 녀석 참 좀 짜면 짜다 달면 달다 말하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음 음 음 어 근데 비법 너무 맛있는데요 좋다 아이디오리 아 맛있겠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나는 고구리를 제조해 볼게요 고구리요? 고구리요? 집에서도 이렇게 해서 먹으면은 물을 붓는 거지 이제 어 그렇게 밀폐하고 좀 기다려야 돼 줘 봐 아 뜨거워 줘 줘 줘 줘 아 뜨거워 내가 들고 있을게 아 녀석 에휴 초짜 티내기는 해 고구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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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